아하하하하 봐봐 첫눈이야? 빨리 눈 많이 와야 우리 연세랑 흠쥐랑 썰 매트 할던데 그치? 근데 그 눈 어떻게 할라고 너? 너 내가 어떻게 혼나 어? 혼나 어떻게 할까 너? 응 다시 들어가 초 초 어? 으이 씨끼야 조심 어이 차가워 차가운 눈 소 소 수빈이가 왔다 신발 벗고 엄청 운동이 어디잖아 빨리 신발 벗어 올려놔 응 손 좀 가져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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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눈이 거기 이렇게 많았어? 오 오 들어가자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